출애굽기 제27장 아래 곧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돼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돼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백 큐빗에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백 큐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좌편에 광 오십 큐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리오 받침이 여리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큐빗이 될지며 문이 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오 큐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오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큐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아 잔 이십 큐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내디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백 큐비시오 광은 오십 큐비시오 세막 포장의 고는 오 큐비시오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진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괴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길에니라 요한복음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꽃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 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돼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쓴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돼 이 사람이 어찌능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꼬하고 나도 그 안에 꼬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바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연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계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3원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요다 요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요다 이곳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요호와의 징계를 경위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요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처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무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오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돼도다 요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요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접해 억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지배는 여호와의 저주가 잊거니와 의인의 지배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묘기 되느니라 알라디아서 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노니 개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하미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예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하미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마듬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사무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사무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나와 바라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메 그가 할레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봐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출애국기 제27장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 규빗 광이 오 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여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단 옷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 물을 만들고 그 위 내 모퉁이의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백 규빗에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사편에 광 오십 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리오 받침이 여리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오십 규빗이 될지며 문이 편을 위하여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오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십오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아 잔 이십 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디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백 규비시오 광은 오십 규비시오 세막 포장의 고는 오 규비시오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진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괴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이 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길에니라 요한복음 제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달기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달기로다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 암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도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돼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쓴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돼 이 사람이 어찌능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고하고 나도 그 안에 고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연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계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남원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무게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요다 요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요다 이곳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즉틀에 새포도 주비 넘치리라 내 아들아 요호와의 징계를 경위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요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처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오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요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요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대접해 억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묘기 되느니라 알라디아서 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개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 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마듬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나와 바라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메 그가 할레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봐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홀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출애굽기 제27장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어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 퉁이의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곳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좌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이 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시오 받침이 3시오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시오 받침이 3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아 잔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오 받침이 내디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비시오 광은 50규비시오 세막포장의 고는 5규비시오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진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괴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선의 대대로 영원한 길에니라 요한복음 제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꽃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누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 다음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돼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하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쓴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돼 이 사람이 어찌능이 제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꼬하고 나도 그 안에 꼬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 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 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 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바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 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연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교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3원 제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 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요 다 요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지요다 이곳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요호와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요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무와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오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돼도다 요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요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 거든 까닥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 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묘기 되느니라 알라디아서 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노니 개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 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예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래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래자에게 마듬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래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 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나와 바라바 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래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개바가 안디옥 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메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봐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 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죄인이 아니 로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압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홀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